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검찰, 법무부, 공수처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 했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검찰의 감찰 혹은 수사로, 혹은 공수처의 수사로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명운도 검찰 손에 달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임찬정 SBS 보도국 법조팀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웅 의원 기자회견 오늘 보셨을 텐데 말이죠. 결국은 검찰이 혹은 공수처가 이 의혹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본인의 제일 중요한 4월 3일과 4월 8일자 고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달을 했더랄지 내가 봤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메타포스에서 공개한 이번에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준석, 당시 수사정보정책을 하고 김웅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준석 정책관도 그런 사실이 없고 황당무계답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웅 의원도 자기가 전달받은지 안 받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의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의 감찰 또는 수사, 공수처의 수사 이렇게 사실관계가 조사가 되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으로부터 손준석 검사, 지시 또는 인지. 현재는 이 부분까지 갈 수 없어요. 뉴스버스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지만 그러면 손준석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이런 자료들이 건네졌느냐 손준석 검사는 모두 부인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오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전달한 건 단순히 만약에 모든 제보를 다 그냥 당 법률지원단이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찬종 기자, 지금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감찰하는 것. 이거하고 공수처가 이게 지금 고발이 됐잖아요,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이렇게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받아서 고발장을 검토하면서 고발인 등 관련자들, 직접적인 피의자 조사라거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관련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고발장 관련자들을 조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이제 뉴스버스에 제보한 인물이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했고 또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남아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진상조사 과정,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사실관계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감찰이 말이죠. 감찰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비슷하게 이른바 강제 수사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강도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감찰은 이른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임의 수사라고 해서 강제적인 방식의, 임의 수사도 아니죠. 감찰은 임의 조사죠.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임의적인 방식 내부 구성원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나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제출하면 고맙고 만약에 제출하지 않는다, 거부하면 못하고 이런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상적인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 내부자 같은 경우에는 감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거를 거부하면 하지 못하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가장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포렌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강제적이 될 것입니다. 감찰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형사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사 의뢰라는 형식이 되든 고발이라는 형식이 되든 이거를 수사기관에 감찰은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기관은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맡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검찰이 직접, 혐의에 따라서는 검찰이 직접 살 수 있고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공수처가 고발장압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직 사퇴를 택배를 했는데 뭔가 다른 상당히 강도 높은 어떤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의원직 사퇴 이런 전망을 해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정권 재창출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서울 종로가 지역구죠.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충청권에서 크게 패배했지만 이번 주말에 경선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원직 사퇴라고 하는 초강수를 던졌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감찰이 임의수사다 이렇게 임찬종 기자가 성격을 얘기해 줬는데 감찰로 이게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제보자 전화 확보했다는 거고 손준성 검사 PC 확보했다는 건데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PC 확보한 자료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가 중요할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의 감찰이 됐건 수사가 됐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자체를 입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 게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건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검에 일을 할지 아니면 여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만 확인해 보면 이 뉴스버스에서 공개한 내용이 사실 여부를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시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있잖아요. QX라고. 거기 보면 사실 3월 3일자 고발장 내에 검언 주차와 관련된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이 붙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판결문을 출력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 판사 이렇게 한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안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 또는 손준성 검사와 가까운 사람, 그 사무실에 같이 있던 사람의 로그인 기록이 있는지 여부.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출력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이 고발장 대책은 손준성 검사 작성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제보자의 휴대폰을 대검에 제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휴대폰을 제출한 걸 보면 사실 물론 캡처 형식으로 해서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조작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첫 번째로 확인을 하면 결과적으로 진실이 밝힌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아마 지금 감찰 자체에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물론 여권에서 대검이나 그런 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로그인 기록을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누출을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로그인 기록이 나오고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을 이미 봤다고 한다면 이미 그 내용 자체는 밖으로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로그인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국 휴대폰에 제보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조작 가능성.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손준성 검사의 어떤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 만약 포렌식을 했을 때 관련된 문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조 대선을 지킨다는 게 정치권 패널들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한 게 손준성 검사의 PC 이미 지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이미 그 당시에도 한번 다 조사를 했던 것이고 그때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었다고 한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데 그냥 그때 이게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론도 했고요. 그리고 감찰은 언제쯤 끝나서 발표가 가능할지 이미 제보자 휴대전화까지 확보했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한 감찰 결과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손준성 검사를 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찰이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다만 뭐 제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될지 안 규명될지는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순히 미궁에 빠질 것이다 아니면 분명히 진상이 낱낱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수사라는 게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고 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 지금 현재는 A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수사 과정에서 비라는 입장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뭐 다른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규명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수사라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죄를, 죄목을 적용하고 결국은 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형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 고발 사주라는 것이 만약에 이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반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형사적인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인데 이게 또 이제 공수처가 생기고 검찰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권에서 뭐 이탄 의원이라든가 몇몇 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 사안의 본질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사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검 감찰본부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검 감찰본부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제보자 휴대전화 이런 걸 봐서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공수처에 이미 그 혐의로 고발장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자기 부하인 손준성 정책관한테 시킨 거다. 이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형사적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거는 또 전직 검사, 현직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 과정에서 어떤 범죄 혐의를 구성해서 이걸 수사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수사 기간도 달라지고 또 이 경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굉장히 수사의 진행 방식이나 기간이나 또 이것에 대해 각 정치적 진영별 셈법이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검찰에서 감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선거와 관련된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설사히 지금 뉴스버스에서 나온 것들이 다 사실이다 할지라도 선거가 4월 15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4월 3일과 8일에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개입이 됐다고 보면 아주 부적절하고 유법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걸 공지선거법 위반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 혹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또 염두고 하셨습니까? 아니,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고요.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언론 보도로 다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선거에 임박하면 수많은 고발장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발장이 선거에 관련됐다고 해서 이걸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발은 고발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죄가 된다고 생각되면은 고발자가 고발을 하는 것이고 고발 자체가 어떤 수사기관 수사하면 그 외부로 공표되고 그런다는 또 어떤 제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만약에 감찰로 끝나면 수사로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사실 규명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범죄 혐의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생각이 나름이고 판단이 나름이거든요. 설사공지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검찰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떠한 힘이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지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결론은 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만약에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적폐 수사일지 탄핵 때부터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자기 직무 범위 내에서 남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총장이 됐건 자기 직무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법이 구성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많은 죄명, 혐의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딱 명백하게 만약에 이게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판결문 출력한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돈 될 수 있을지 안정 나머지는 법리적으로는 죄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 검찰이 야당 정치인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그 말씀은 도덕적으로 검찰의 직무 윤리상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법리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법적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또 검찰, 감찰 결과.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미 국회에서 이미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낸 듯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리고 오늘도 전해드렸는데 여당 의원들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찬종 기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검찰의 감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혹시 법무부가 또 감찰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검 감찰 끝나고? –그런데 법무부가 또 감찰을 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대검 감찰부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감찰부장은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에서 신뢰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감찰 결과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여권에서 또는 법무부 장관이 문제를 삼지는 않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검 감찰부의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또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 갔다가 법무부 청사로, 과천 법무부 청사로 복귀하는 과천에서 기자를 만나서 몇 마디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미 법무부에서도 5, 6가지 경우의 수를 좀 분석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범계 장관의 내심까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어떤 혐의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수사 경향이 달라지고 수사 방식이 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에서 보고를 받은 걸로 추측되고요. 그 얘기를 한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대검 감찰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공주처가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수사를 하느냐, 직권남용 수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달라진 건데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장 앵커께서 생각을 해 보셔도 만약에 검찰이 이거를 공직선거법을 수사한다고 할 때 검찰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과연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낼 것인가 이런 논란이 뻔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감찰 결과가 나오고 그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 정치권은 그거 갖고 또 갑론을박할 것이고요,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쨌든 간에 이건 정치 공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의 감찰이나 혹은 수사로 전환된다. 수사로 전환되면 이것도 하세월 아닐까요?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별로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워낙 손준성 검사는 부인하고 있고 손준성 검사는 취재 안 됩니까? 손준성 검사는 이제 사건, 보도 초기에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인이라는 입장만 계속 내고 그 외에는 이제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검찰 수사로 되든 공수처 수사가 되면 이게 대선, 결국은 이제 관심은 하나겠죠. 대선 전에 이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나오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거 관련해서도 저보다 앵커가 더, 주영재 앵커가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민감한 사건이 있을 때 아예 수사를 대선 후회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현재 흘러간 상황과는 좀 반대의 상황이 많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뭐 BBK 사건 같은 경우는 대선 직전에 아예 수사 결과가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검사 수사를 또 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수사 속도는 정치인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검이 됐건 검찰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고발 사죄가 드러났다고 하면 아마 여권은 굉장히 신속하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검찰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야무야 되고 뭔가 명백하게 스모크 인간을 발견을 못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없다는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결국 대선까지 그걸 끌고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지금의 어떠한 검찰 자체는 현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공작이고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대선까지는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물고 물리는 관계, 서로 비판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도 과거의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의혹이 대선 정복을 달구면서 그것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무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